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오늘은 지즐이 나무 원목을 돌려 깎아서 만드는 수제 우둠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막 우둠펜에 대해서 빠삭하고 달인 뭐 이런 게 절대 아니라 막 입문하려고 이것저것 조사해보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사람으로 용어나 실수 뭐 과정이 난잡하고 좀 많이 틀 수가 있어요 그니까 너무 저기 비난하지 말아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예쁜 손꾸라 손꾸라카나 짤 손꾸라카나 짤 비슷한데? 지적해 주시면 잘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목 우둠펜인 만큼 원목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정말 색상부터 패턴, 향, 아주 다양한 원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무 원목들의 종류에 대해 관심 가지기 전에는 뭐 나무색이 어둔네, 나무에서 냄새가 나네 나무위키꺼, 하키토미꺼, 그냥 나무였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니 정말 이 또한 신세계입니다 특히 이 유착목은 세계에서 제일 단단한 묵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비중이 1.25에서 최대 1.37까지 이른다고 해요 엄청 단단할 뿐만이 아니라 내구력도 강해서 도마로도 많이 쓰이는 묵재라고 합니다 물의 비중이 1인데 이보다 크니 물에 가라는 건 당연하겠죠 어디 물에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베이스 우드, 흑단, 그리고 유착목 이렇게 각각 3개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담궜는데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아는 수준으로 이렇게 잘 떠 있습니다 바로 볼렁볼렁 튀어나와 버리죠 흔히 물에 잘 가라앉는다고 소문난 흑단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죠 흑단 나무 짜잔 허허허 유착목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작은 조각이라서 어떻게 보면 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심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물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지금 가라앉지 않는 건데 짜잔 네, 이렇게 물에 가라앉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의 비중이 1이에요 1.2가 넘는 막 이런 친구들은 물보다 1.2배가 무거운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든펜을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해볼 나무는요 자, 흑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최근에 제가 흑단으로 만든 훈민정음 교통카드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의 어림없는 소리 분명이라는 게임이 있었죠 흑단 시리즈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 흑단으로 우든펜을 예쁘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아, 이거 그냥 톱 쓸 걸 톱질 않다고 까불었네 아, 너무 질기다 나무가 사실 여기에 크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절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여기 위에서 한 여기까지 크랙이 있는 걸로 봐서 센터를 원래 한 가운데다 잡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아래쪽에다가 구멍을 좀 뚫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사용하는 거는 배럴 트리머라고 불리는데 안쪽에 접착제 라든가 약간 이런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다 제거를 하고 황동까지 이렇게 바짝 깎아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맨드럴이라는 제품이랑 이제 선반이 필요한데요 선반이 없으면은 전동 드릴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썰어버린 그 방향대로 여기 B 맞죠? B대로 가운데 부싱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선반에다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많은데? 총을 이렇게 연결해 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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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